지금 총 4개 학교를 다니면서 제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영화를 전공한 학생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혹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관객들 그리고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 일반 극장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상영하고 만나게 되니까 특별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영화의 전통이 뿌리 잡고 있는 대학들에서 또 영화를 상영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즐겁고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관객들 그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를 소개하고 한국 영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Would you like when something like this? 가져 없이 어제 is 감사합니다.